발상의 전환으로 S등급 테란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상대 S등급입니다 S등급 테란이 떴어요 이번엔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테란입니다 S테란 사랑해 교수 땡큐 발상의 전환으로 S등급 테란을 한번 잡아볼텐데요 한번 기대하고 봐주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호랑호랑 하진 않겠죠 요즘 같은 고인물 지대 S등급을 찍었다는 것은 사실상 10년 전 또는 15년 전이면 점프로 게임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S등급 테란으로 제가 발상 전환 한번 해볼텐데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미사일은 리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유더블 갑니다 이번 판의 발상의 전환은 좀 더 참신하게 좀 더 느낌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상대 테란입니다 자 마나쪽으로 땡더블 준비해주고요 자 12대 테란을 꽂아주면서 정차를 떠나줍니다 이 프로브는 장차 막중한 임무를 뛰게 되는 프로브입니다 예의주시하십시오 예의주시 예의주시 암막이 광고보다 들어왔다고요? 감사드립니다 땡큐 알러비유 자 게이트 흘려주고요 발상의 전환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가스웅 올려주는 스위거 이 친구가 허탈이를 집었어요 그쵸? 허탈이를 집어다는거 그라다 그라다 어 그라다 어 사비넥트 쓰고 올라올라가주는 모습이고 가스웅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아마다 쪽으로 프로브 정도 보내줍니다 바로 진로 원 몰탄 프로브 찍어주는 모습이고 바로 발상의 전환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미쳐버려줍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어 Staun거 테란인데 발상의 전환을 한번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 이기면 어 지지지겠습니다 호미 어우 사댈수도 있긴 하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상대가 빙다지 앞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질러서 바로 압박도 놔주고요 호미 말아줘요 아우 치즈러 시들어옵니다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S등급 되라네 차 떼줍니다 차 떼줬어요 과감한 헛입니다 과감한 헛이에요 발상의 전환 일단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뭐라고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홀리딸 홀리딸 호호이 썸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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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메이러 발상의 엔덜럽 전크환 짠 오우 싸줍니다 뚜루는 액션 취해주고요 호미 오우 세키라 액션 강하게 취해줍니다 나는 마치 뚜루기세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 맞구요 호미 따라 뽕 깔라이싱 깔라뽕 딸라이뽕 딸라이뽕 들어가는 척 해줍니다 호야 풀어보는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호 오우 사다줌이라 다크 드라블러 사파라 피깔라 쏘르르 쯔까라 쏘 라이프 타라 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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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접어 타라이파라 피꼬로 오우 사탈수도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 들어가주고요 오우 지께라 다크 여기서 생산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걸로 들어갑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아까만 들어가주고요 다크 추가타로 들어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레게레지 말아줘요 오우 부탁 부탁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 싸줍니다 이 친구야 정말 오우 싸줌이래 꺾어줌이래 들어가줌이래 발상의 전환입니다 사태줍니다 사태줘요 컨트롤 매우 중요해지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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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줌이래 발상의 전환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게래 가사킬게 해서 승매길입니까 승매길아입니다 승매일이 덕 리서브 Caroline absolutely 발상의 전환 홀리댄 하이 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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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나이 미니댁